아무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내 이름은 프레드 어설프지만 붕괴 있는 남자인지 자 일어서면 돼 프레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정의 도구도구 왈도쿤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어설픈 프레드라는 게임입니다 병맛 게임 스팀에서 1,100원에 팔고 있는 게임으로써 대통령 지키기 게임 아시죠? 그 게임이랑 유사한 게임이에요 게임 시작 자 이 친구가 바로 프레드입니다 어설픈 프레드 이 친구를 조종해서 가면 돼요 전체적인 구조는 다 비슷한 거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통과 어 뭐야 얘 뭐야 목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어 이건 에스컬레이터네요 바로 갑시다 되게 여유롭게 가죠 이렇게 한 번에 통과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이거 왜 시작이 안되냐 뭐냐 이거 왜 시작이 안되냐 뭐 키가 좀 어 얘 왜 이래 아아아 아아 일어나 일어나 프레드 넌 어설프지 않아 넌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죽었네요 얌전히 서있으면 프레드 갈 수 있다 14초 안에 내가 저기까지 도착하게 해줄게 걱정하지마 나를 믿어 5초면 충분해 이제 달리면 돼 여기서 점프 한 번 더 Jas 점프 하나 야 야 좀반더 프레드 일어나면 돼 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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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잠차 점프하고 일단 앉아 오케이 이렇게 쉬운 걸 그렇게 어렵게깐 저는 아무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내 이름은 프레드 어설프지만 용기있는 남자지 자 일어서면 돼 프레드 오케이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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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넌 자랑스러운 남자야 당신 남자라고 예스 됐어 꼬리 냈어 니가 뒤지든 말든 알 바 아니야 이건 또 뭐냐 개쉽네요 일어나 프레드 넌 아직 여기서 쓰러질 사람이 아니다 뭐야 꼬리 지점 꼬리 지점이 어디야 속에서 통과해주고 아 저기 꼬리 지점 프레드 일어나 꼬리 지점이 얼마 안남았다 자 자 나에겐 2초의 시간만 줘도 충분해 2 1 0 통과했다 이거 성공이죠 이거 올라가면 되요 이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샷 됐어 성공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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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오른쪽 오른쪽 야 인디아나 존스의 기분을 알 것 같구만 좋았어 거의 다 왔어 뭐야 이 통나무통은 다 꺼지시길 점프로 피해 브레드 일어나 넌 아직 갈 수 있어 미끄러질 때가 아니야 일어나 브레드 안돼 이 쓸모없는 자식 구석으로만 가면 되요 됐다 아 통과했다 위하 위하 이건 또 뭐야 밑으로 내려가야되나 아 아 나 어디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점프로 하면 안되요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야되요 안참 통과 아 어 통과했다 1천왕 이거 통과했어 이건 또 뭐야 내려가는건가 통과하구요 조심스럽게 아 일어나 프레드 넌 여기서 쓰러질사람이 아니야 야 눈앞에 꼬린지점이 있다고 이 꼬린지점 못 통과하면 넌 남자 아니야 잘라라 됐다 통과했다 이건 또 뭐야 아니 이건 또 뭔 개수작이지 여기서 왜 내가 트랙 경기를 하고있냐 간단하네 이건 좀 쉬워서 다행이에요 시간을 많이 줬고 컨트롤도 우수해서 무난히 깰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됐다 아 꼬린지점에서 넘어지네 이 친구 방심하지 말자 방심은 배배 지름길 난 깨달았다 여기서 깨우쳐야돼 점프 오케이 위하 봤습니까 360도 스코프 앉은 상태로 맞으면은 괜찮을거야 나의 예상대로군 내 예상은 빗나가지 않지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저것이 올 때쯤에 앉아서 갑시다 내 예상대로야 내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게임이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360도 스코프를 보아라 오 침착 좋아 좋아 10초 남았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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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와서 다시 시작할 순 없어 5초면 돼 나에게 5초라는 시간을 주세요 할 수 있다고요 전 아직 끝났어요 내 시합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여 개멋있다 좋아 프레드 넌 남자야 좋아 마지막이에요 좋아 여유롭죠 이런거 다 피해주면 됩니다 아이 뭐야 이것도 다 피해 다 꺼져 뭐야 아아아 이런 미친 빨리 가야되잖아 모든것을 다 피해야ك нут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 다 피해주도록 합시다 꿀린 할수있어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안돼 작 쨔! 됐어!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네! 어설픈 프레드 1100원치만한 게임이었어요 굉장히 유쾌상쾌 통쾌했습니다 두번 다시 하고 싶진 않지만 한번 하기에는 만족할만한 게임이었어요 네! 들었네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번만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와일드쿤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